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건표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4.15 총선 이후에 선거대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생한 통계적 변칙, 즉 사전투표의 상당한 규모의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통계적 분석을 하나의 선거국에서 입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었고 위조된 투표지가 원본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입은 재건표는 가짜 투표지를 개수하고 검증한 그런 재건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표 과정에서 배춘립 투표지를 포함한 다수의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추가적인 감정을 위해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감정 목적물로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7월 5일날 월요일 민경욱 의원 측은 법원에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운데서도 정거물로 가장 중요한 배춘립 투표지의 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실은 민경욱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7월 6일 화요일 오후 6시 무렵에 알렸습니다. 배춘립 투표지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이 회의를 한 뒤에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SNS에 그런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건 번호 2020년 수 30 국회의원 선거 무효 원고는 민경욱 피고는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참고로 우원장은 인천지방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 대리인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컬러 등사 신청을 합니다. 컬러 등사 신청을 한 겁니다. 해당 내용물은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501호 중회의실 검정기일 검정조사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은 같은 날 재검표 검정기일 당일 법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법원의 반응은 대법관들이 회의를 한 이후에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법원이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후 맥락이라든지 정말 그런 오름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천대엽 주심이 컬러 등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제 2810호 2018년 12월 4일할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초 열람 복사의 절차 등을 보면 1항에 소속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것을 검지하는 경우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전제조건을 걸어놓은 겁니다. 재판관이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항은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죽인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상당한 포괄적인 그런 재량권이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에게 허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나라의 법과 규칙 등 곳곳에는 재판장의 과도한 재량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의 알걸리라는 차원뿐만 아니고 선거 무효소송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배춘잎 투표지의 칼러 등산은 지체하지 않고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판기록 열람 및 규칙 제7조 1항과 2항을 미뤄보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천대엽 주심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선관위 뿐만 아니고 4.15 총선을 기획한 관계자들은 필사적으로 어쩌면 목숨을 걸고 배춘잎 투표지의 공개를 막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자신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장의 이미지가 불러오는 후폭풍을 누구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불상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로 주심인 대법관인 천대엽씨가 총대를 매는 겁니다. 대법원 규칙 제2810호의 1항에 있는 재판장이 등사 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활용하도록 외부로부터 요구 내지 압력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런 판결이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천대엽 대법관의 배춘잎 투표지에 대한 등사를 허용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선거 무효소송의 재판에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판결이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투표용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가 자유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에 보장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보장한 개인의 투표권 행사에 보장된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인의 비밀선거의 보장을 위해서 열람 등사는 불허한다. 열람 등사는 불허한다. 이런 가상의 그런 판결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법원이 180일 이내에 마쳐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413일간 끄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의 미래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처럼 한국의 재판장에게 거의 무한재량권이 허용돼 있는 희한한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지난 5월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금지 관련 수사 외합 언력과 관련해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소신 판단이 내려져 있는데 이때 검찰수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 정대법관이 소신 판단을 내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양대 석자 교수를 현재 맡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우리 법원의 현저한 재량권이라는 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법률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관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법관은 법률 등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현재한 재량권을 현재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관에 기대하는 일이 많아지면 법의 유연성은 보다 정진될지 모르지만 그 불확실성도 높아서 종국적으로 판결을 받아보기 전에는 국민의 권리관계를 미리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재판을 하는 법관과 인연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 변호인으로 스님하고 그러한 인적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유연성이 오히려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해를 입힐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양창수 전 대법관은 현재한 그런 재량권이 허용된 한국의 법조계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춘입 투표지가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돼야 되지만 천대엽 대법관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을 내려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대엽 대법관과 재금표 자리에 참석한 부장판사조차도 배춘입 투표지를 목격하는 순간 너무나 크게 놀라는 것을 주변 참관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천대엽 대법관이 역사와 국민 앞에 정말 현명한 결정,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